전라남도가 지역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남 지역 자연경관과 관광지, 문화역사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5일 이상 전남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은 최대 5천만원, 2일에서 4일간 촬영한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율은 심사를 통해 도내 소비액의 40 또는 50%로 결정되며, 도내 소비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숙박비와 식비, 차량 임차료, 유료비 등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제작사는 촬영 2주 전까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에 신청하면 됩니다.